이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 종파하고 행파로 나뉘는데 피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봐봐. 피파는 진원에서 꽝 하고 지진이 났잖아. 그럼 진원에서 꽝 하고 지진이 나서 전달하는 게 꽝앙앙앙앙앙앙앙앙앙 이렇게 지나가는 게 피파야.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진동하는 방향은 그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을 하고 있네. 이런 파를 종파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있죠. 이게 단의 핵심이 날아난 거야. 이게 종파야. 알겠어요? 근데 S파는 꽝 하고 지진이 났지. 그럼 S파는 꽝앙앙앙앙앙앙앙앙 이렇게 하는 게 S파야. 그럼 진행하는 방향은 피파하고 똑같은데 얘는 진동은 이렇게 진동하고 있지. 그치?